아 으 으 으 저는 예전에는 제가 보기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살아가면서 보기 없다는 너무 많이 도록도 없고 큰 소방 쪽이 없는 거고 소속 속이 없는 거니까 그것도 소방은 있고 제보가 같이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근데 자기는 미안한 얘긴데 좀 평생 극성 좀 떨어야지만 된다 너 손 놓고 살면 안된다는 얘기지 무슨 일 해 그러니까 답답하고 힘들지 뭐라도 해야 되는 사람이 근데 게으름병은 또 드럽게 많아 네? 제가요? 너네 아빠 몇 살이야? 뭐라고 하지? 사실은 과거형이잖아 근데 지금 남자가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네 제가 사별을 하고 지금 작년에 만났어요 우리 아저씨를 나이가 좀 개비가 날 건데 네 8살 차이가 영띠 갑진생 학은 들었어 그분은 승씨가 뭐 김씨요 쭉쨍이는 아니야 쭉쨍이는 아닌데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닐 거고 근데 얼른 보따리 그런 거 잘 안 푼다 그건 없네 아니 그니까 보따리 안 푼다는 얘기는 묻어두고 박아놓은 게 있겠지 에? 응 진짜요? 응 그니까 남 모르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묻어놓은 게 있다는 표현을 쓴 거 보면 뭔가 있겠지 응 무슨 일이에요 그거는? 택시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우리 아저씨 술을 너무 좋아해 술 때문에 좀 제가 힘들더라고요 주사? 음 주사라고 해야 돼 쟤한테 쟤하고 있으면서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좀 독특하신 분이야 그 취향이나 그런 게 여성에 관한 그런 뭐 이런 성생활 이런 것도 좀 많이 독특할 거예요 사별은 언제 하신 거예요? 저 서른한 살 때였어요 어이구 좋게 안 가셨네 굉장히 나와 같은 신의 기운이 많다는 거 자기 알아? 제가요? 응 또 꿈 많이 꾸지 딸 잘 때요? 가위도 요즘에 안 눌리니? 아니 저 그런 건 전혀 안 눌리는데 전혀 없어 느낌이나 그런 게 제가 자기가 열 달 배 아파서 나왔잖아 귀신이 귀신이니까 저것이 더 무섭거든 네?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이리 가라고 하면 저건 지금 저리가 있고 있거든 그리고 청개구리 청개구리가 아니라 엇박자지 좀 많이 안 맞아 귀 좀 이렇게 머리 좀 이렇게 해봐 넌 머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렇게 묶고 다니는 게 더 나았다 귀에 굉장히 너네 제복이랑 그런 게 귀에 다 붙어 있어 그건 뭐 그건 뭐겠어? 귀가 조금은 안 좋잖아 왜 꼭 그 작으면 그 제복이 너는 그래도 키가 커 귀가 커서 너 잘 사냐? 아 저는 귀가 작아서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시끄러워 그게 귀의 모양이 중요한 거지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괜히 이게 길면 좋다고? 부처님 기니까 좋다고? 부처님 평생에 혼자였잖아 맞아 저분이 좋은 게 뭐가 있어 돈이 있어? 뭐가 있어? 그치? 부처님 기니까 좋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매 귀가 이렇게 남들한테 보여지기 서두로 다시 가면 이제 50이잖아 이제부터 자네는 좀 많이 사연인데 사연이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50년 살았으면 사연들이 있잖아 근데 50부터 많이 피는 형기니까 맞아요? 응 그리고 뭐라도 좀 해 정말 뭐라도 해 그 지금 집에만 있으면 안 되는 듯해 바깥 양반 시부적시부적거리고 좀 해서 건드려서 여자가 나름이 되면 남자들 좀 해서 자부시간 짱 막아 놓은 거 좀 버따리 풀어보라고 해가지고 너는 촉이 상당히 좋거든 잘해 살아보는 센스도 있고 근데 그런 쪽으로 좀 그리고 또 얼마나 좋은 게 경매 같은 것도 좀 배워봐 너 힘들게 어디 가서 50 늘고 그렇게 일할라 하지 말고 경매 같은 거 경매는 좋은 게 돈이 그렇게 위천이 많지 않아도 왜냐면 90%의 대출이 되니까 경매는 예를 들어서 뭐 반지하다 뭐다 이런 거 하나 뭐 뭐 1억대를 보면 그런 게 유찰되고 여러분 1억 뭐 2억짜리 집들도 유찰 두세 번만 되면 굉장히 싸지 반값 정도로 떨어지거든요 제가 그런 데가 많이 맞는 왜냐면 너 거 무슨 일 못하잖아 빼고 악으로 깡으로 일가견이 있지만 몸뚱아리가 안 쫓아가니까 몸뚱아리가 안 쫓아가니까 근데 나름대로 그걸 내가 권해주는 것도 촉이 좋단 말이야 자기는 촉이 좋으니까 그런 거 좀 공부하고 좀 해봐 공부하고 그니까 공부하라 소리 쟤한테 많이 해고 살았지 저 별로 애도 공부는 안 돼 아이 시끄러워 왜냐면 너네 엄마도 공부는 졸라 못해 맞아요 그런 애들이 꼭 새끼들한테 강하게 권한다고 대리만 좋아 근데 공부는 못하더라도 촉기 좋단 말이야 그 촉을 10분 해가지고 그런 거는 뭐 그렇다고 공인중개사 뭐 이런 거는 계속 끊임없이 공부해가지고 뭐 1년에 한 번 있는 거 그거는 너는 못해 머리도 안 대고 근데 포동생 그 경매 같은 거는 뭐 뭐 조금만 배우면 되니까 촉이 있으니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응 아저씨한테 좀 시부적거리고 보다리 풀게 해서 그런 거 좀 봐 50부터 시작이라고 보면 돼 50부터 50부터 저는 그럼 앞으로 좀 더 요즘 사실 너무 좀 힘들더라고 제가 살면서 요즘이 제일 힘들더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9수 전 어렵게 넘어 9수 전 어렵게 넘겨왔다고 거기다가 저놈이 3대 있잖아 9시대 있잖아 어 3세인가요 그럼 그러면 좀 어때요 사람만 조심해 사람만 사람은 누구겠니 남자겠지 지금 교재하는 몇 살이야 지금 교재하러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건데 한번 다녀왔어야 되거든 오늘 결혼을요 응 오늘 남자가 안 다녀요 근데 왜냐면은 남자짜리가 제가 안 따는 게 아니라 이게 나 이런 말이 좀 적절한지 모르지만 제가 그렇게 필요지도 않아 뭐 그렇다고 해도 뭐 남자를 뭐 싫어하는 건 아닌데 때가 아직 아니니까 저는 안 한다는데요 지가? 응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서른한 살 어 서른한 살 남자가 생긴다고 그때 가게 될걸 응? 너무 빨리 절대로 아니지 아마 니가 아마 죽으면 죽었지 못 죽는 거 같지 여기는 새끼가 하나 툭 생길거 응 다행이네 연하로는 꼭 가지 마라 아 연하로는 안 죽을게 연하로는 안 죽을게 연하로 가게 되면 니가 힘들어 저 사체험적인 게 많아 왜 좀 이상해요 너 니 혼자 벽보고도 쟤는 얘기할 수도 없어 왜 얘 혼자 그래 혼자 노래해서 혼자 얘기해서 분박 그게 왜냐면은 신적인 게 좀 강해서 그래 아 그래서 여기 뭐 처음에 들어올 때 여기가 우리 법당이 좀 무서웠기도 했지만 지금은 하면 편할 거다 자기네 집안 자체가 신적으로 굉장히 강한 집안이야 되나요? 너 젊은 날에 갔으면 너 무당대라고도 하셨을 거예요 그런 소리도 들어봤을 거 그정도로 강해요 자네가 그러니까 콩 지는데 콩 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저렇게 강한 거야 그럼 얘는 돈이 좀 있을까 저 굉장히 모르겠어요 넌 그냥 지구지순 현모양처 서방 잘 만나야 되는 거지 그 복이 있어 아 남편 보고 있어요 그 복이 있어 그러니까 시켜 머리 묶고 다니란 말이야 그렇게 이쁘게 보이려고 얼굴이 작게 보이려고 머리를 가리지 말고 새끼야 가려도 소용 없어 알았어 그리고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있는 걸 뭐 뭐 하니 넌 직업이에요? 지금은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 애들 가르치는 일이 딱 맞는데 무슨 뭐 전공했어? 애들 가르치는거야? 나 뭐 전공했어? 화학? 안맞는데 화학은 해나갔어. 그니까 그냥 성적에 밀려서 간거지? 할게 없어서. 그게 뭐냐면 유아교육과 뭐 이런거라도 나와서 어린이집 뭐 그런 교사 그런거라도 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뭐 학교 선생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정도. 그런게 니한테 잘 맞지. 저는 과외같은거 있으면 좋겠더라고. 영어같은거. 그런거 좋아하니까. 아이들 가르치는 쪽이 정말 니한테 잘 맞아. 그렇죠. 그리고 지금 유튜브를 저희도 찍고 있어요. 그게 재밌대요. 지금 이렇게 자기한테 맞는게 있는지 몰랐대. 유튜브라는게. 다 안맞는데. 그거는 또 관심가지 하는거. 괜찮으세요? 괜찮죠. 제가 약간의 은든형이면서도 쟤는 화려함을 찾아가는거니까 그것도 잘 맞지. 잘해봐. 그리고 유튜브 시장이 요즘에 좀 많이 괜찮잖아. 잘해봐. 생일이 언제야? 1월 3일이요. 양념. 그리고 음력으로는 그럼. 11월 22일. 동지 딸 11월 22일. 제복은 있어. 그냥 해봐. 괜찮. 그리고 봄철 되면 좀 니가 좀 많이 뜰거다. 내가 봄이라고 하는거는 이제 음력으로 한 3월. 지금 아직까지 경자년이야. 지금 음력으로는. 1월 저기 설날이 되야지. 내년이 되는거니까. 그럼 앞으로 한 서너달? 짧게 해도 서너달정도는 괜찮아. 효녀야. 대대 쟤가 엄마고 니가 딸이야. 니가 더 철부지야. 어쨌든 그래. 얘한테 자문을 구한다니까. 지금의 아저씨하고는 잘 맞아. 근데 잘 맞는데. 그분도 한 고집을 할 것이고. 그분은 생일이 언제야? 음력으로 11월 1일. 양념으로 12월 4일. 동지 딸 초하로. 아무리 웃겨도 자네가 아무리 웃겨도 웃을 수 없겠지. 그치만 그 양감도 그 내면에 참 슬픔이나 아픔이 많은 사람이야. 남자들은 여자들 하기 나름이라고 많이 칭찬 좀 해드리고. 그런거 이제 인색하게 하지 말고. 돈 안든잖아. 칭찬. 저도 칭찬해서. 오늘 힘들었지. 어쩐 없었지. 뭐 이러고. 이런 말 좀 해주고. 인연이니까 만난거야. 인연이니까 만난거야. 둘이 그냥 궁합은. 우리 아저씨는 어때요? 우리 아저씨 재물복 없죠? 재물복 있었으면 너 만났겠냐? 그치. 그게 어떻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는 거거든. 근데 참 노후가 좋다. 후반이 좋다는 표현을 자기네 부부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야. 그러니까 너도 그런거 좀 공부 좀 해봐서 하라는 말이고. 그리고 그분은 직업을 너무 잘 선택하신게. 영마가. 아니 영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택시를 하시는거야. 한곳에 매어있는 일을 절대로 못하시고. 응. 그치. 맞아요. 그래도 간이나 이런건 타고남이 강해. 그러니까 아무리 술을 먹어도 그 다음번에 까딱까딱 할 수 없어. 응. 맞아. 까딱까딱 없어. 술은 나도 좋아해. 아. 나 술 먹자. 그 방에 술 많은거 봤지? 소주 봤지? 여기도 많지만 거기도 많지. 내가 사온거 하나도 없어. 우리 신도들이 통이 커서 뭐 한 박스씩 들고 오는 사람들. 거기 거기 일곱 박스인가 있잖아. 저쪽 방에. 술은 나도 좋아해. 술도 음식이야. 아니 그 얘기하는게. 아니 저는 진짜 술 때문에 힘들어. 술 안먹었으면. 근데 어떻게 하면 좋지. 술 때문에 제가 힘들어가지고. 그 양반은 그 술로. 그러니까 그. 평소에는 잔잔하다가. 그 술이 들어가면 좀. 통력성도 나오고. 말도 걸치고. 와알이거치고. 좀 뭐 이런게 있는데. 글쎄. 그거는 뭐 그 양반한테 습이 되어있는거니까. 그거를 뭐 줄이게 할 방법은 없냐. 구타라는 소리도 안나와 그런거는. 그냥. 안주나 더 좋게 해주고. 왜냐면 안주 졸랄히 안먹을거니까. 안주 이왕이면 한 점을 먹더라도 좋은거. 한 번은 한 숟갈 더 먹어도 좋은거. 이왕이면 그렇게 해주고. 니하고도 잘 맞아. 저기 아저씨요? 성격이 똑같은데. 아니 은근 생각을 많이 해. 저런 생각을 많이 해. 항상 걔. 걔 너도. 항상. 존중해주고. 너같은 못된 버릇 하나가 뭔 줄 아느냐. 저 새끼는 남을 잘 사랑할 줄 모르고. 믿을 줄 몰라요. 맞지. 그거 있어요. 맨날 나보고 엄마가 미치지마. 맨날 그래요. 난 아닌데. 너는 좀. 그. 물론 니 말이 틀리진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맞을 수 있는데. 세상은 말이다. 상대는 말이다. 니가 먼저 진실한걸 보여줘야. 그쪽에서도 진실이 오는거지. 그 사람이 너한테 진실을 먼저 구하고. 너한테 이르지 않는다는거. 너부터 먼저 줄 자세를 갖고 줘야 된다는거지. 아무튼. 엄마랑 같이 사는 아저씨 좋은사람이야. 너도 좋게 크게 생각하니까. 그리고 시키야 나중에 서른한테 3년 후에. 너 시집갈 때 뭐라도 해줄거야. 냉장고라도 하지. 더블 두개 다른거 뭐. 그거에다가 김치 냉장고라도 해줄거야. 잘해 시키야. 그러니까. 알았냐. 맞아요. 엄청 생각하거든요. 와라 다니시나. 쟤는 아빠 많이 닮았나 보지. 네. 아빠 똑같이. 몇 남 애 뒀어요. 저. 일남. 아 저. 이남이. 얘 크네. 남동생 둘이. 몇살 몇살. 스물여섯. 스물둘. 우리 애들. 걔네들. 스물여섯은. 무슨. 뭐해. 지금 걔는 알바에요. 다. 우리 애들. 저 지금 좋은 직장을 다 못 들어가고. 그냥 알바만 하고 살아요. 스물여섯살이 괜찮은데. 쉽띠네. 6월 18일생. 음료. 아. 양념이요. 음. 막내가 제일 가엾지. 쟤나. 큰애는 괜찮아. 막내가 가엾지. 음. 막내가 나오면서. 조실부모 팔자를 갖고 나왔기 때문에. 음. 아빠를 잃어버린 이유가 그걸 거예요. 그리고. 가만 생각해봐. 막내가 나오면서. 부부간의 관계도 굉장히 멀어지고 그랬을 거야. 맞아요. 아니 뭐. 왜 낳고. 아빠가 좀 아팠어요. 막내가 그게 있어. 어떤. 아이들은 부부간에 더 하고. 잡고. 금술이 좋고. 또. 부부간에 하는 일도. 또 경제적. 이런게 좋은 애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이렇게 나오면서. 그니까 막내가 어떻게 보면 가엾은 거지. 막내. 자기가 만약에 믿음을 갖고 종교를 갖는다면. 막내를 많이 빌어주라고 권해주고 싶어. 관제가 들어와 있는데. 군대가? 군대 갔다 왔어요. 벌써? 네. 일찍 보냈어요. 잘했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삼남매 잖아. 근데 그게 제일 어린 것이 어떻게 으르로 보인다. 너가 철이 없다 이 새끼야. 맞아요. 아. 질. 누나 되는 놈이 어떻게 막내만도 못하냐. 아유. 절집나 이 씨. 아니 관제가 보인다는 거는 어디 안전 들어간다는 소리잖아. 그건. 제때 언제 했어. 10월. 10월달에요. 금년 경제 년이잖아. 아직 안 갔잖아. 아직 남았으니까 관제가 남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제때 있으니까 됐어. 왜냐면은 아이들 다 착하게 나눴어. 다 애들 다 옳고 바르게 착하게 낳았으니까 괜찮고. 큰애한테는 큰아들한테는 이거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뭐 직장이 제대로 된 직장을 아마 얻게 될 거니까. 이력소 같은 거 좀 많이 돌려보라고. 꼭 뭐 그 S사, G사 뭐 이런 데만 다른 아냐. 그래도 내실 튼튼한 회사. 그냥 아들내미 능력 크게 봐줄 회사 있으니까. 저번에 직장을 제대로 갖게 될 거야. 그래. 배우려고 그래. 엄청 배우려고 그래. 네가 그렇게 만들었잖아. 너네 엄마. 새끼들 다 똑같다고 그러지. 너네 엄마 큰애 되게 많이 하는 엄마야. 못된 엄마거든. 근데 너하고는 죽이 잘 맞아. 엄마가. 응. 그래. 그치. 의지 많이 하고. 얘기했잖아. 여기 네가 딸이냐고. 엄마가 딸이 바뀌었어. 아무튼 꼭 공부 좀 하고 그런 경매 쪽으로 해가지고. 인생 50부터 라고 그게 딱 자기 얘기야. 이제까지 풍파 사연 많고 눈물도 많고 힘들었잖아. 이게 아마 50부터는 많이 바뀔 거야. 이제까지 막 이렇게 뚝 떨어졌다가 살아보고. 또 조금 올라오다가 또 더 깊이 떨어지고. 근데 이제 50부터는 좀. 50부터는 이제 서서히. 금년보단 내년. 내년보단 내후년. 계속 이렇게 좋은 거니까. 꼭 서른한 살일 수 있거든. 그럼 가야 돼요. 서른한 살이. 새끼 아직 공유 같은 것이 그냥 딱 나타나서 너만 좋다고 하는데. 네가 안 가나 보자. 그치. 남자 인물 뭐하러 보면서. 내가 안 가. 공유 같은 거 생길 거야. 공유 별로냐. 그럼 네가 더 좋아? 아니. 도깨비? 아니야. 저는 안 좋아하는데. 저는 인물을 다 안 봐요. 남자 인물은. 인물을 좀 보더라고. 봐야지. 이왕이면. 이왕이면. 뭘 봐. 알구나. 알지. 찌질이한 땐 그래도 시집 안 갈 거야. 너. 그치. 아무튼 남자는 천천히 만나. 지금 만나면 너 상처만 줄 거야. 칭찬 잘해주고. 지금 남편 뭐. 잘해주고. 가엾은 사람이면 그 사람도. 네. 가엾은 사람은 과거가 보니까. 아니. 가엾지. 그렇게 만나지는 거야. 서로 부족한 거를 갖다가. 그냥 그분은. 끝이. 남의 새끼 내 새끼를 여기고 사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자네를 만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 신랑도. 앞으로는. 괜찮은 건가요? 나빠질 게 없어. 그리고. 살살 거슬려봐. 바보야. 묻힌 거 하나 있어. 진짜. 가봐서 얘기해. 진짜. 진짜 묻힌 거 있어. 아니 없어. 할 때 생각해. 아니 진짜. 살짝 묻힌 거. 니가 아직 제대로 안 거슬린 거지. 산소 그 땅 아닌가. 그거 아닌가. 아니. 자고가. 묻힌 거라는 거는. 묻혀있다는 거는. 땅이 분명히. 땅이 됐건 뭐가 됐건 있을 거야. 부동산이 있을 거야. 아버님 땅이야. 아버님 것도. 저기 아들 거지. 흠이 뭔가 있어. 잘해. 양문도에다. 김치냉장고라도 받으려면 시켜. 그런 거라도 해 주시려는 거 아니야. 그 양반이.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마음은 금쪽이야. 응. 맞아요. 좋은 사람이야. 흠이라면 그 양반이 좀. 성적 취향이 독특해. 그거 쟤 있는데 살 얘기는 아닌데. 그런 게 좀. 정상적으로는 안 보여. 그건 네가 아시겠지 뭐. 글쎄. 또 궁금한 거. 이제 거의 좀 해야 되네. 아무튼. 막내는 좀 많이. 당신이. 기도 좀 해 주고. 좀 많이 빌어 주라는 얘기를 해 주고 싶고. 그리고. 큰애는 금년에. 그래도 한. 그래도 몇 달간은 해야겠구나. 5, 6월달 되면 뭐. 직장 자리가 제대로 들었을 거야. 흠. 가발 있지 말고. 그. 그런 거. 사이트 좀 찾아봐서. 그런 것도 좀 배워보고. 네. 관심이 조금 있긴 있었어? 촉을 갖다가. 잘 이용하고 살라고. 그 촉이 정말 좋아. 그러니까 육감, 칠감 하는 게. 자기는 누가. 우리네 같은. 그. 조금 우리네 같은 끼가 있어서. 그걸 그쪽으로 써먹다 보면. 그게. 많이 발휘가 될 거야. 쟤는 정말 은둔형 같으면서도. 은둔형 같으면서도. 쟤는 화려함이 좋거든. 네. 맞아요. 그렇지. 너는. 쟤는 이름 좀 많이 알려지고. 그런 형국으로. 후반기부턴 그렇게 될 거니까. 열심히 해 봐. 응. 잘 되거든. 난 꼭. 돈 들고 다시. 천천히 찾아오고. 진짜. 천천히 찾아오고. 알았지. 건강관리 잘하고. 네. 잘 봤어. 그거는 남편분이나 본인이나 똑같아. 잘 봤어. 잘 봤어. 왕십리? 네. 왕십리. 왕십리. 숲을 당해도 인사 한 번 가야 되는데. 근데 정말 신이 보여 자꾸 자기도. 제가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보면요. 친정 쪽에서 세게 내려왔어. 응. 보면. 신가물이라는 소리를 많이 하던데. 선생님들이 보면은. 보러 온 사람들한테. 당연히 신가물이고. 신기가 강하다. 이런 소리를 좀 관여하는 거 같아. 신. 신기는 많이 했지만. 신가물일 수도 있지. 아니. 저거 알고. 이렇게. 보시는 거 유튜브에 보면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선생님. 대부분이 자네부터. 네. 딸내미부터. 그런 기운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로 온 거지. 오늘 또. 응. 그래요. 응. 아무튼 파이팅이다. 네. 감사합니다. 자기도 파이팅. 너무 잘 봤어요. 가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